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미시사가의 국립교육을 담당하는 필교육청 소속의 리칸센 세컨드리 스쿨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리칸센 세컨드리 학교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총 2,000명 규모의 사립학교입니다. 1999년부터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토론토의 제2광역인 미시사가의 발전으로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21세기에 교육을 중요시하게 여겨 항상 최신화된 수업장비를 갖추는 학교입니다. 12개의 컴퓨터 랩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BS라는 시스템을 후원받아 학교의 정보들을 원활하게 전교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캠퍼스 전 구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해서도 편하게 기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칸센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로보틱스 분야이며 띄오리식스와 더 빅벤이라는 두 개의 팀이 관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꾸준하게 수상을 하고 있으며 두 개의 팀이 된 것도 규모가 커지고 초창기에 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보틱스 팀에 있는 학생들은 3D 프린터, 오토캐드와 발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스카웃해가기도 합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미시사가 중심인 스퀘어 1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중심지에 가까워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변 하우스, 콘도가 많이 위치하여 집을 구하기가 용이하여 동반 유학으로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리칸센 세컨더리는 다양한 학생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팀과 댄스, 퍼포먼스 아트, 미술 계열의 지원이 많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내에는 모든 아트팀이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댄스 스튜디오와 두 개의 아트룸이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팀에 대해서 올스타 등급을 받은 만큼 수준도 높고 다양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어 농구, 양궁, 배구, 육상, 하키, 크로스컨트리, 레슬링, 탁구, 골프, 배드민턴 등 총 20개에 가까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팀도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며 배구팀은 시즌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명예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칸센 세컨더리에 메리트는 처음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추천되는 점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많아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좋으며 필교육청에서 국제학생을 받아주는 6개의 학교 중 리칸센이 ESL 프로그램이 가장 체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영어 수준에 맞는 시간표로 수업을 받고 기초부터 차근히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점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는 상위권의 주정부 시험 통과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수준도 높은 편으로 학생들을 좋은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리칸센 세컨더리 학교는 2월, 9월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학교 규모를 결정합니다. 연간 학비는 15,000달러가 약간 안 되는 금액이며 교육청에 홈스테이를 신청하거나 동반 유학이 가능하여 부가 비용은 유학 형태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체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리칸센 세컨더리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청담 유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